안재훈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줬는데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른쪽 박스 안에서 일단 접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연결되며 슈트 골 선제골은 부산교통공사가 가져갑니다 10번 2미로 빠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합니다 전반 5분이 되기 전에 깔끔하게 집어넣었던 선제골 이민우 선수 시작과 함께 날카로운 돌파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직접 슈팅 그리고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을 끝까지 지켜냈고요 깔끔하게 줬습니다 이민우의 왼발 땅볼 슈팅이 정확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2대1 패스 연결됩니다 계속 밀고 가는 양준모 한번 접고 양준모 박스 안에 선수들 많은데요 침투 패스 연결됩니다 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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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안수원 동점을 만듭니다 조우진의 하트 셀레브레이션 아 결국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몰아쳤던 경주였거든요 이제 방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양준모가 여기서 내줬고요 손경환의 기가 막힌 침투 패스 조우진 한번 접어놓고 파워포스트를 노렸습니다 정말 좋은 과정이었죠 박스 안에서의 조우진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네 정말 좋았어요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전히 깨부셨고요 손경환과 조우진의 합작품 두 시즌 연속 FA컵을 빛내주는 역할을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찬 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조우진의 크로스 골 레인메이커 서동현이 마무리를 지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팀은 경주 안수원 조우진의 크로스 날카롭게 연결이 됐고 서동현은 툭 밀어넣었습니다 롱패스를 받았던 조우진 여기서의 크로스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키퍼와 수비를 통과했고 서동현은 아무도 없는 골문에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네 그만큼 크로스의 궤적을 예측하기가 수비수와 키퍼 모두 어려웠습니다 보산은 임유석 신현중 한건용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간이 열리죠 왼쪽을 봤습니다 조건규 띄워줍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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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경주 시민운동장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인데 서동현은 단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득점까지 나왔는데요 점수차가 두 점차가 되면서 경주는 다소 여유롭게 남은 시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뷔전인 조건규입니다 여기서 이 크로스 그리고 서동현의 왼발 조건규는 데뷔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서동현의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그리고 시즌 열 번째 골이 나오면서 득점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이 선수 막을 수가 없습니다